짬뽕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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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짬뽕시사입니다 오늘 찾은 곳은요 천안에 위치한 고급 중식당 슈엔이라는 곳인데요 1층은 김점 전문 라운지 2층은 중화유리 전문 이렇게 나뉘어서 운영중이구요 오늘 먹어볼 메뉴는요 네 딤섬 세트메뉴를 먹어보겠습니다 1층에서는 이렇게 딤섬 만드는 것을 직관할 수도 있구요 음식무용도 있어서 참고하시고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고급 중식당답게 신내는 굉장히 큰 편이구요 2층에 릉도 있어서 회식이나 가족모임 저소를 겨우 보였습니다 네 메뉴판입니다 김섬 세트메뉴가 가격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선택한 것은 200세트 샤오롱바오, 수정만두, 맨바오샤, 수피에그타르트 나오는 것을 선택했구요 그리고 단품으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품으로 기린 저울을 추가했습니다 먼저 나온 맨바오샤 흔히 맨보샤으로 불리죠 아 굉장히 뜨겁더라구요 음 식빵과 새우살 분리 없이 잘 튀겨졌구요 조금 짭조롱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괜찮았습니다 네 이게 수정만두 이게 샤오롱바오 네 이게 수정만두 이게 샤오롱바오 투명에서 붙여졌나면 굉장히 얇아서 잘못 찍으면 찢어질 정도입니다 이렇게 얇은 만두피는 처음 보는데요 이건 역시 새우살을 던져서 속을 채운 만두인데 쫄깃한 피해싱감과 부드러운 새우에 맞고 이 맛에서 퍼져나갑니다 언제쯤 닿아 저도 아직 오셨습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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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샤워너뿐은 욕쭈빨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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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진짜 맛있다 다음 주엔 김성 코스요리 잘 먹고 갑니다